오늘은 생명을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1분 단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생각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동료가 직장 사업 동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지 않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라.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이예요. 여러분이 사망을 선택하고 화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불행의 연속이에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유를 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모든 걸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것은 선택을 주신 것이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바로 우리 자신이 결정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억만장자가 된 지인 니태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고 나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운명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운명이 좋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결단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그 결과는 라틴어에서 그 성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성격이라는 단어가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그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복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소나라는 단어의 뜻은 습관들이라는 거예요. 습관들 그래서 모든 선택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이 지속이 되면 성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성격과 운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반복적인 좋은 행동을 낳게 되고 좋은 행동은 좋은 습관을 낳게 되고 좋은 습관은 좋은 성격을 낳게 되고 좋은 성격은 좋은 운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죽을 것을 거둘 것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정력을 생각하고 그 정력을 선택할 것인가. 반드시 거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루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묵을 곳에 몇 사람 친분을 둔 사람들을 들렸어요. 그것이 바로 마루다와 마리아의 집이야. 그 오빠는 나사로죠. 죽은 자가 부활한 나사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들려섰을 때 그 두 자매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래서 마루다는 예수님이 수장하실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그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 부엌에 가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적인 것 같아요. 언니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마루다가 좀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 예수님 아니 저도 좀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일손이 바쁜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 많은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것으로 준비하려고 하지만 한 가지만 적하다.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마루다와 마리아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을 더 선택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마루다는 육신의 피로를 위해서 육적인 피로를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마루다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루다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게 나쁜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 중에서도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할 때는 선택의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느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삶이냐 아니면 불행한 삶이냐. 생명이 넘치고 강단한 삶이냐. 아니면 병들고 연약하고 그자말로 피곤한 삶이냐. 슬픈 삶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 선택은 바로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 아니면 몸이 필요한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 이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든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기. 이건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이든 못된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을 계획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감 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족들 앞에 책임 있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나아갈 향방을 선택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나쁜 것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과 장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의 미혹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사망과 죽음이에요.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일생에 한 번 있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무엇을 놓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인가 본질적인 것 세상의 조건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존재의 문제를 선택할 것인가 내 인생에 앞으로의 인생에 내 인생을 마감한 후에 내가 내 뒤를 돌아보고 나서 내 길을 돌아다 봤을 때 아 그때 선택을 내가 잘했구나 그렇게 후회하지 않냐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들어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궁극적인 선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길을 가게 되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길을 가지 않고서도 다른 길로 예비한 길이 있었지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개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천인치유사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간장센터 유명한 교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의사로서 명예를 얻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면 그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너는 내 자신을 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떠나게 될 때 내 노년에 너의 삶을 마감할 때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결과가 어떻겠느니 지금 바라보라 나는 두 갈래의 길을 놓고 내 자신이 끝나는 마감되는 그 순간처럼 생각을 해봤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영적인 것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비록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인맥도 없고 무슨 항맥도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 돈도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신 길을 선택했을 때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차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잘못 선택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는가 과연 내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과 우선순위로 내 마음 속에 잘 분별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에 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하면 안 돼요 오랫동안 고민한다고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영적인 것, 존재적인 것, 영원한 영생을 위한 것, 아니면 세상을 위한 것 두 갈래 길인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영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순종입니다 순종 선택은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순종, 불순종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알아야 돼요 적은 그림 보지 마세요 내 인생의 모든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건강을 잃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과 장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게 사는 것 여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짧게 굵게 살고 그냥 빨리 가야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셔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택이에요 건강도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 동안에 어떻게 내가 잠을 잘 잘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건강에 해로운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혼과 영육 간의 건강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병기 30장에 있는 이 말씀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 너는 이것을 선택하라 나는 생명과 장수인이라 네가 나를 선택하면 생명이 넘치는 건강과 오래 사는 것을 너희가 유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해 낑낑 알다가 살면 뭐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옳은 기도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겸손은 여러분 자신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낮춰야 되는 거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에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육칠 가지니 그곳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교만한 눈이라 이게 눈 교만한 눈 그걸 독일어 루터 번역에는 뭐라고 쓰이냐면 호헤아우겐 하이아이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눈이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위를 바라다 보지 않습니다 항상 아래를 깔아 보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상을 보십시오 우상이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 우상 봤습니까 아 지그시 하늘을 바라보고 이와 같이 교만한 자는 자기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겸손은 뭐예요 종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이 종교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니까 낮아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비굴하게 여러분 비굴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낮추라 이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거 뭐냐 좋은 점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도 나보다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어라는 거린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공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내게 학자의 귀를 주사 아침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다 학자예요 배울 학자입니다 여러분 학자라는 것은 지식이 많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자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의 것이고 진리이고 바른 지식이고 바른 선택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자세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예요 교만한 자는 배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배울 게 뭐가 있어 내가 최고인데 너는 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지 내가 왜 배워 이게 바로 망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도 내 뜻을 따르는 교만을 저지렀을 때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징계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겁니다 회계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회계를 하는 거예요 회계라는 것은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계했다고 해서 눈물 질질 짜고 감정적으로 흐느끼고 강대성 앞에 나와서 추여 눈물로서 회계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 감정적으로만 회계지 진정한 심령의 회계가 아니라 변화가 없어요 그 회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아무런 표정에 어려움이 없어도 통해하는 이러한 표정이 없어도 진심으로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통해서 내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리지어 기도하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회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지져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할 성읍을 마련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편 보게 되면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택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별로 택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소자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한번 말로 네가 선택하라 이거야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서 부르짖는 거 보면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런데 바디메오로 하여금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선택하기를 말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여러분의 소원이 있고 여러분이 어떠한 비전과 꿈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건강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리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물 입었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건강을 선택한다 나는 장수를 선택한다 나는 정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넘쳐오르는 것을 나는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 낫고 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지 말고 미리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차지하는 선택을 하라는 얘기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독감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막 유행 중인데 아니면 독감이 유행지는데 만약에 독감에 걸렸을 때 낫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걸렸어도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야 비록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독감이 기승을 부릴지라도 나는 독감을 이길 것이야 나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는 그런 선택을 모르는지 아는지 선택을 하지 않아요 어떤 자매가 13kg를 뺐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 살 빼기 전에는 말이야 이렇게 보기에도 막 둥글둥글 말이야 그런데 그 자매 간증이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약을 먹어서 뺀 것도 아니야 그냥 기도로 믿음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간증하기를 뭐라고 하면 내게 주는 그 음식에 대한 유혹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내 몸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기도 후에 줄이신제라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 자매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게 주는 이러한 음식에 대한 유혹 먹고 싶은 유혹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식욕의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나를 범접지 못할지어다 내 몸을 파괴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귀를 물리쳤다 예수님처럼 그랬더니 식욕이 싹 사라지더라 참을 수 있게 되더라 이거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주고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히 식욕도 거절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빼앗긴 것이 있으면 도로 다 찾아야 되는 거야 마귀야 내놔 네가 내 걸 도족질 했잖아 너는 그것을 해야 될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미 예수 크리스도의 보배론피로 내 죄를 사암을 받았어 내놔 이렇게 차지해야 되는 거야 잃어버린 그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말이야 요소와 칼렙처럼 칼렙이 85세가 될 때에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나가서 그 가난한 땅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 산지를 40세의 언양을 받고 85세 45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요호와여 내게 저 산지를 주셔서 요호와의 종인 요소와에게 청구서를 내밀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당신이 알지 않느냐 지금 내게 허락하라 내가 가서 차지하겠다 공으로 차지한 게 아니에요 싸웠다 싸웠다 내 건강이 과거 40세나 지금 85세나 일반이라 이게 달라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힘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 피부가 고아지는 거예요 주름살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박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력이 새하지 않는 거예요 눈이 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장수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서도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지금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30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를 위해서만 아니에요 너와 내 자신을 위해서도 선택하라 바로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죽음과 저주를 두었나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누구와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여러분 내 대해 모든 하나님의 저주는 이미 끝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가 내게서 떠나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내 대에서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없어 내 후대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문제를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윗대에 우리 할아버지도 절에다가 얼마나 화음사할 때 얼마나 많은 공무를 냈고 우리 아버지 때도 그렇게 신신하게 예수를 믿지 못했어 그래서 그 저주가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상승배했던 그 저주가 내게 미마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 내 은혜를 받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죽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대에서 이미 다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 시절에 말해요 한 번은 내 몸 안에서 회식한다고 나갔다가 명동에 나갔다가 단체로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옆에 있는 단체들과 패거리 싸움이 일어난 적 있어요 군대 시대에 그래가지고 그냥 난장판이 된 거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 당시에는 해병대 제가 출신이니까 얼마나 난잡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냥 부대로 복귀했는데 그냥 부대까지 소식이 들어온 거야 다 모여 집합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합이 들어가는데 소위 말하는 해병대 줄받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군번 순대로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 중대장이 빠디를 계속 치고 나가고 그 다음 손님에게 또 주면 그 손님이 또 치고 또 나가고 그 다음 쫄병은 죽어 나는 거야 같은 기수도 군번 순서대로 쓴다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 병장 한 분이 있어요 세 번째야 병장이 하사까지 갔다가 병장이 말해요 자기한테 자기가 딱 맞고 나서 빠따가 딱 오니까 빠따를 딱 던지고 나가버리는 할렐루야 이 저주가 끝나는 거야 저주가 뭐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말로는 얼마나 그분의 인품이 좋았는지 부처님 가운데 또막이란 그런 별명까지 있었어요 아마 내가 보기엔 예수님 믿는 분 같아 그렇게 참 그 자기의 후임을 전통을 무시하고 말이야 후임을 위하여서 자기 때의 저주가 빠따의 저주를 끝내버렸다 이거야 참하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인생의 저주를 사망과 죄의 법에 의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그냥 다 떼어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 아래에 있으면 어떠한 저주도 이제는 우리 앞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그냥 의문의 율법을 갖다가 그냥 파해버린 거 아니에요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율법을 파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도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저주받은 바 됐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의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도록 했다 이거야 그가 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선 생명을 선택하라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후대에는 이제는 복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에 있는 자란자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분위기가 말이에요 3대까지 오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러한 알코올 중독과 니코틴 중독과 마약의 중독과 모든 음란의 중독과 모든 낭비의 중독 쇼핑의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러한 중독성이 있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제대로 자라겠느냐 그러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와 사망의 역사를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담배 중독에 20대 초반에 담배를 끊었는데 그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흡연 흡연 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인가 모든 암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폐암의 근원이 되고 식도암의 근원이 되고 방광암과 신장암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46가지의 암 유발 인자들이 흡연 담배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간접 흡연도 얼마나 더 나쁜 것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돼 피울 수가 없게 돼요 충동은 있지만 술도 마찬가지예요 게임과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한번 중독이 되면 우리의 뇌 속에 그 뇌세포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부감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싸울 힘도 없지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이러한 죄악된 것 이러한 거짓된 것 이러한 나를 망하게 하는 모든 습관들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선택했던 것에서 거부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하는 거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것 중독적인 것 음란한 것 거짓말하는 것 교만한 것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것 악한 대로 빨리 달려간 발 형제 싸이를 이간질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는 건데 그 대적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거예요 악한 습성을 물리치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내가 병드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멍이에요 노예화 시키는 것입니다 고문이에요 마귀가 주는 고문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이를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악한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정욕적인 것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선택한다 이겁니다 너와 내 자선을 이와여 지금 생명을 선택하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생명이 누구십니까 생명은 내가 길이오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는 것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은 내 장본인인구나 뼈저리게 통해하고 자복하며 회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그리스도의 태속의 은혜를 제가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찬여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 가운데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통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마귀의 이를 내라기를 원합니다 거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몽예를 내가 메고 주님과 함께 영생폭락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에게 채찍에 맞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건강을 약속해 주신 것이 질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상심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난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전인적 치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찔리시고 허물의 용서함을 받으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죄사함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함을 입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바른 선택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통성한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진 삶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